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2018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시죠. 청주시장은 14%를 조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226602표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입니다.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입니다. 여기에서 7%를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밀어줍니다. 그리고 6%를 자유한국당 후보에 빼앗습니다. 그리고 정의당 후보에서 1%를 빼앗았습니다. 도합 14%를 조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1번 발표 득표에서는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공식 선거결과입니다.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61%를 득표했고 자유한국당은 25%를 득표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조작된 표수를 수정해주고 나면 민주당 후보는 54%로 당선됐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후보는 31%를 얻었습니다. 순위는 변경이 없지만 조작을 한 겁니다.